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중국어 강사 문구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요. 이런 날 사진 많이들 찍으시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포즈인데요. 바로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작은 하트. 이 작은 하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중국어로는 비신이라고 해요. 비신, 비, 견주다, 손짓하다, 신, 마음 이런 뜻인데요. 원래는 비신, 연필심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신조어예요. 비신, 작은 하트. 그래서 보통 아이니 비신 하면 사랑해요. 작은 하트 뿅뿅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중국 친구들이 문자 할 때 또는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아이니 비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비신, 이 작은 하트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아이니 비신이라고 친구에게 또는 애인에게 표현해보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진 찍을 때 비신 하고 찍으면 더 중국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중국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쨔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